월드らい콘, 꽃, 추워가지고. 백오냐 꽃. 이거는 그냥 똑똑 녹는 꽃을 내가 못보겠어가지고. 실내를 다 옮기니깐 또 횡마래. 이렇게 어제 새벽에, 밤에 10도. 10도씩까지 쏙 떨어졌어요. 비 오더니 막 10도 떨어지고, 요거는 이제는 요렇게 지켜보지만은 보통 월등 가능한건데 요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친구들꺼 이렇게 또 물에서 물꽂이로 뿌리내리고 이렇게 흙꽂이 해놨는데 어떤지 모르겠고 요거는 월등 가능하지 싶은데 한 8도 6도 정도까지면 요게 노징바이올렛도 거실로 들어가야 돼. 거실 대두부에 가서 걸려야돼. 요거는 좀 다 월등 가능하고 배고니아 꽃 후두두두두두 허리 꺾일까봐 얼른 거실로 다 옮겼더니 꽃밭 천재 꽃밭. 아 저렇게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오늘 맑아요. 저녁부터 비온대. 일주일간 비 소식 아 그 비참 장마 장마 장마. 자연의 이거 뭐 자연환경이 그런거야 어쩔 수 없지만은 아우 이건 물꽂이 해가지고 뿌리내려서 이렇게 흙꽂이 했더니 아우 그냥 쑥쑥 잘하는 것 같아. 벌써 이렇게 잎이 막 요렇게 나오고 풍성하네. 잎이 커지고 아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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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커요 이렇게. 오오오 이렇게.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꽃이. 꽃이 이렇게 컸네. 쬐끄만 게 밑에 있더니. 여기 마디마디에 꽃이 올라오는 거. 어 이렇게. 꽃이 여기 마디마디에 여기도 있고 저쪽 뒤쪽으로도 있고 마디마디 있어요. 어. 이게 참 잎이 희한해서 그냥 이게 아 여기서 잘라서 어 키울까 짧게 바글바글 올라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아 이 꽃 이 지주대도 안 세워주고 그냥 마구 자연스럽게 커버라 놔두는 점. 이렇게. 이뻐요 이뻐. 이렇게. 또 요거. 외목대로 키우려고 하는 것도 이제는 어 뿌리가 나오나. 이렇게 물을 먹는다는 얘긴데 이렇게 싱싱한 거는 어 뿌리가 나와요. 뿌리가 안 나오는데 어 애들 강아지 산책 나갔다 왔어 알아? 어 빈이 도구파운드 갔다 왔어? 도구파게? 어 강아지 끌고서는 도구파게 갔다 와서. 이렇게 아 10도까지 내려갈 때는 얼마나 걱정인지. 이거 이렇게 내려가니까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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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 이제는 여기 올려줄 거에요. 이렇게 올려주고. 수면은 내려주고. 이거 너무 잘했어. 아 이거 너무 잘했어. 이거 너무 잘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준 게. 아 신혜야 아주 걱정이 안 돼. 10도 내려가도. 또 내려가서. 좋아 좋아. 아 좋다. 좋아 좋아. 아 하살좋은 날. 어? 잘 나갔다 왔어? 할머니 잠깐 볼일 보러 가는 자이에 애들 다 도구파게. 강아지 끌고 파괴. 강아지 가능하면 파괴 가는 게 애들이 좋아서. 좋아해줘. 즐거운 하루. 멋진 햇살. 파란 하늘 좋아요. 오후부터 비 온대요. 히히히. 가을. 아 단풍놀이 가고 싶어. 작년에 못 가서 올해는 가고 싶어. 작년에 못 간 게 아니라 2년 못 갔나 보다. 가고 싶어요. 단풍놀이. 마운틴에 가서 빨간 단풍 보고 싶어. 보라색. 이 꽃이 너무 예쁜데. 핑크색 꽃이 이렇게 있어서.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이름이 뭐라고 가르쳐줬어도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한번 사진 찍어봐야지. 히히히. 그렇지. 이렇게 식물 카페가. 이렇게 아래. 여기는. 오 저것도 진짜다. 진짜네. 식물 카페. 우와. 이쁘다. 음. 수박패룸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와. 이렇게. 수박패룸이에요. 이게 얼마지? 이게 코인인데. 코인. 응? 이게 23불. 음. 가격은 항운하고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 음. 음. 와. 이게 50불이라고. 다 잘라가지고 뿌리내려야되겠네. 어. 그거는 공중에다가. 틀란 듯이 아처럼 공중에 매달아 놓으면은. 어. 안개같은 물. 이렇게 공중에 있는거. 이게. 아. 테라리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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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이렇게 해서. 음. 금전수. 음. 이렇게 해서. 어. 액세서리 팔고. 그치. 만지진 말고. 돈터치. 이렇게. 음. 이거 이쁘다. 음. 그치. 대나무. 아. 요것도. 우리집에 이것도. 좀 잘 키워야되겠다. 아. 이렇게 해. 애들 데리고. 네거티부만. 이렇게 데리고. 며칠했어요. 너무 깝깝해 애들이 방학인데. 응. 네거티부니까. 네거티부니까. 네거티부는. 포지티부는. 격리. 격리죠. 응. 이쁘다. 응. 여기 핑크. 핑크. 고무나무. 먼지가 많아. 요거. 응. 두개. 뭐지. 짠. 이제다. 나. 과일라. 슈퍼. 이번에는 통화가 많기 때문에 아니 nikki입니다. 오이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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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와봐. 오. 오이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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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비가 또 올라오나보다 조금조금씩 내리더니 비구름이 꽉 내려오니 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네거티브만 알아 진수 데리고 센터에 프로그램 놀고 집으로 가요. 우리 집 지붕 위에는 이렇게 시커멓게 비 떨어지는거 아냐 지금? 그치? 저기 비 떨어지네. 저기 이 마을에도 비 뭐하더니 와 와. 우리 집에는 지금 비 떨어지고 있네. 아이고 얼마나 부상스러운지 야 야 야 야 야 야 하지마 할머니 옷 다 버리잖아 야 잘 놀았어? 응? 가자. 내 엄마나 니 형아나 서울 갔다 올 때까지는 여기서 할머니하고 놀아야돼. 응? 오래간만에 하늘길 열리자마자 그냥 서울 가느라고. 응? 맡길데 없어서. 봐주세요 했는데 어떻게 안 봐줘. 이 녀석도. 아이고. 근데 이게 한 1,2주가 아니라 3개월. 아이고. 닭장이 닭초리에 이상하지? 얼마나 영리하고 만지 이 녀석들이. 응? 야 야 야. 그래서 떼어놓을 때가 있으니까. 여기서 아파트 살던 녀석이라. 사는 녀석이라. 이 막 땅, 흙, 식물이 신나 죽겠어 지금. 닭소리에다가도 놀래고. 응? 야 야 야 야 야. 난 놀아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널 책임지는 할아버지. 응?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가? 이름? 우우호호호호호호. 오호호. 야 야 야. 그렇게 놀랄 거를. 닭도 놀래지. 너만 놀래는 게 아니라. 응? 완전히. 야 가자. 비 온다 비 온다. 응? 아이고 또 비 와. 아이고. 어떻게 이 꽃은 이쁜데. 나오자마자 또 비 와요. 어젯밤부터 그냥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야 야 야 야. 그때 내리면 안 돼. 비 온다 비 온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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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아휴 비 와. 응? 아휴 빈이 밥 훔쳐 먹을라고 새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새똥. 우와 우와 우와. 또 비 가라. 잠깐 나가. 나가는 새워. 내가 아까 사진에. 우리 집에 비 내린다 하더니. 정말 비 구름이야. 정확하네 진짜. 우리 집 지붕 위에 시큼한 구름이. 비 내리고 갔더니. 같이 gad 노게 재원풀다. 점심 우리가 아Boom을 음esi의 왜 킹킹거려? 왜 킹킹거려? 킹킹킹킹킹 핑크색 꽃이 이뻐요 다 핑크색 꽃이네 비가 또 온다고 비오면은 냄새나는데 아유 어쩌냐 나와 여기서 놀아 걔 기니피그한테 뭐라고 한거 아냐? 뭐 빌리 너가 빌리잖아 낯서라도 여기서 막 뛰어놀아 얼마야 좋아 걔 키우는게 금지된 아파트에서 시시하고 너 키운다면서 응? 에휴 감기사랑은 무엇도 못 말린다고 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세상에 조금 크니까 몇십 부식이던데 요거 원달러씩 가져온거 요거는 빨간 칼라가 들어가는거 요거는 노랗고 하얀 칼라 들어가는거 쓰리칼라예요 쓰리칼라 잘 키워서 돈 만들어야지 아유 피 비비비비비 아유 추워요 추워 donc 레벨 이 이 이 이 이